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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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. 자 지금까지 우리 보성의 포마님한테 박수 한 번 주시고 수고하셨어요. 자 다음은 신인도 말씀 쓰러진 친구들과 나만 보면 뭘 알아 새벽에 너를 들고 나만 어찌 행복하냐 시뻘야 인생을 울려가냐대 이 세상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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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올 거야 아멘 너와 내가 사랑했는지 눈물이 쳤지 빵 한초 가도 엎드려진 쓸자도 친구야 서러워만 서러워만 이 학교이 세곤 나면 대신에 넌 나 친구야 서러워만 서러워만 이 학교이 세곤 나면 트kt 이를 시 체다 이를 시 체다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떠나면 그 것은 멀어진 방식뿐이라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떠나면 그 것은 멀어진 여러분뿐이라 시간은 흘렸었다고 아픔은 비춰진다고 남들은 말을 하지마 내 마음 썩을 퍼질대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떠나면 그 것은 멀어진 방식뿐이라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떠나면 그 것은 멀어진 방식뿐이라 그 것은 멀어진 방식뿐이라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떠나면 그 것은 멀어진 방식뿐이라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떠나면 그 것은 멀어진 방식뿐이라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떠나면 그 것은 멀어진 여러분뿐이라 내게도 사랑이 떠나면 그 것은 멀어진 방식뿐이라 잘네 아까 강린반들이 왔는데 내가 원래 먼저 나와야 하는데 내가 양보를 했잖아 잘했지 잘했지 뭘 잘해 영상이 안좋은데 잘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수 오는 바람에 우리 장사 못했잖아 만나 안 만나 메뚜기도 한참이더만 만나 안 만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러면 나 이제 열심히 할게 그런데 아까 우리 가수 분들이 2명이 와야 되는데 1 플러스 1, 2 플러스 1으로 하늘 앞에 와갖고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그러면 사람이 몇 병 없어도 나 광고방송만 하나 하고 계속 가자 그 다음에 보통 내가 못 팔면 개새끼다 알았나? 알았나? 뭐라고? 내가 뭐라고 팔면? 지금은 개새끼 아니다 알았제? 알았다 갖고 온나 그 의문도 그 의문도 그 의문도 그 의문도 그 의문도 이게 굉장히 세계된 딱 총각선생님 선을 해라 바지를 마오 바지를 마오 차렷 고맙습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 가수님들이 와갖고 조금 그거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 여기서 우리 지금 조금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가 우리가 지금 빼놓고 먹어 그래갖고 우리 물 한번만 먹고 할테니까 엄마들 식사 안하신 분들은 음식관에 가셔가지고 음식도 먹고 스트레스 풀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은 조 이름팔구 조팔구였습니다 차렷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